안녕하세요. 게임하는 날의 회단입니다. 소론의 리버티 12월 7일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유저들이 있었구요. 어떤 말을 해야지 정말 저는 난감할 지경입니다. 12월 22일 8시 15분 TL에 공식적인 라이브 방송이 있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은 우리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장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소론의 리버티는 베타 테스트 때 페이크를 벗어나 모든 유저의 마음을 사로잡고 날개 달린 듯 헐헐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저들은 많은 스트리머의 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번 스트리머들의 지금 영상들을 한번 슬쩍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로렌 리버티를 검색했을 때 많은 스트리머들이 라이브를 하고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가운데 또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스트리머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자기 생각이니까 솔직히 뭐라 할 순 없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게임사에 전달이 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 죄송합니다. 환불합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든 게임이 다 그렇습니다. 게임 내 아이템을 오픈하게 되면 환불이 될까요 안될까요? 안돼요. 안되구요. 만약에 환불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이템을 오픈하지 않은 상태라면 7일 이내에 청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픈을 했다라고 하면 절대 환불이 안됩니다. 그럼 이 사람의 영상을 제가 직접 한번 클릭해서 봤는데 실적으로 환불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그로르 끌어서 한다는게 조금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남겼더라면 많은 유저들한테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유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누구에게 말해도 현혹되지 말고 너의 길을 가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즐기는 이 게임이 재미있다면 재미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아는 이 게임이 정말 즐겁다면 즐거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언제까지 갈 것이냐 생각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TL의 위기는 언제 시작되는가. 위기라면 약속과 다른 길을 행하다 방향을 이룰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운용자가 나와 업데이트 주기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규모 업데이트는 연 3회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여러분들 혹시 이 얘기 생각나시나요? 아무도 안 나? 그럼 뭐 어쩔 수 없고요. 런칭 이후 계획 중인 두 개의 대형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업데이트는 새로운 지역인 톨랜드 산악지대입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는 드라코 지역의 업데이트. 여러 서버 사람들과 지역을 공유하고 그리고 12개의 서버의 영지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형식의 업데이트입니다. 길드 상위 단계인 연합체 간의 전쟁을 또 구현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업데이트 내용만 솔직히 보면 아이온과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아이온 하신 분 계신가요? 아 계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온 초창기 때 업데이트 방향과 그 업데이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솔직히 아 진짜 아이온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실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 이후 많은 이탈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데이트 이후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켜봐야 할 것은 업데이트 이후 BM이 늘어나는 현상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업데이트 이후 향후 TL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갓 게임으로 갈지 아닌 맘 게임으로 갈지 NC 소프트의 기획자 손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유저와의 약속이 우선인지 아닌 기업의 이익이 우선인지 선택에 따라 확실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추후 BM이 조금씩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NC 소프트의 PC 버전 진짜 주 무기 무엇일까요 우리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아 몰라요? 음... 주 무기는 이용권 판매입니다. 월 단위로 이용권을 판매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배틀패스와 성정패스를 열심히 팔고 있는데 혹시라도 열기가 식을 때쯤 서서히 판매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NC에서 이용권 관련해서 내용을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정말 판매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걱정은 이제 접어두시고 현재를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게 게임을 즐기시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우선 과제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게임은 게임사가 만들지만 유저가 있어서 게임이 운영이 되는 겁니다. 유저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길 수 있게 해준다면 작은 금액 지불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그 금액의 가치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오픈 후 한 달이 아닌 시점 라이브로 한다는 모습을 보니 제 2의 로스트 아크 소통의 꿈나무로 꿈꾸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소통만 잘 된다면 확실한 변화를 이뤄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게임하는 날의 회단이었습니다. 구독 좀 해줘 제발 아 왜 맨날 구독 안해줘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I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